오늘 오후 1시 25분쯤 고흥군 대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. 이 불로 집주인 61살 신모씨가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주택 6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,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